네, 이번에 차는 2편과 3편의 서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편의 무형무역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과 3편의 서머리 내용들은요. 출제되는 어떤 범위에 비해서는 출제된 문항수가 그렇게 다른 우리가 살펴봤더니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들이 이렇게 좀 넓게 퍼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한 두 번 이상 이렇게 중복해서 출제됐던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한 번씩만 이렇게 딱 출제가 되었던 것도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시험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않도록 표현들 정도 익혀보실 수 있도록 다 보아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출제 확률이 조금 이렇게 넓게 퍼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심하게 막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 그중에서 이제 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들 정도로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편에 1번 목차부터 볼게요. 1번 목차에는 서비스 무역 내용 나오는데요. 오른쪽 가로 1번에 형태 해가지고요. 서비스 무역이라는 게 이제 물품이 아닌 용역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용역의 어떤 형태들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는 판매점하고 대리점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양거래 1번에 판매점, 양거래 2번에 대리점 계약해서 판매점은 그냥 자기가 물품 사오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사와서 자기가 잘 팔면, 비싼 가격에 팔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판매상 생각하시면 됐었죠.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은 자기가 물품을 구매해서 파는 사람은 아니고 수출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리점은 본점으로부터 구매의 의무는 없다. 구매를 하는 건 판매점이고 대리점은 구매해서 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독점 대리점 계약해가지고요. 이 중에 뒷부분에 이제 과로안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깊은 내용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독점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점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내용과 동그라미 5번의 내용도요.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니까 눈으로 보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는 프랜차이즈 계약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내용들 쑥 훑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끝부분에 나와 있는 과로의 내용이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이 오답으로 출제되었던 무엇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라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혹시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과로 3번의 국제협약 그리고 기구와 관련된 문제들 모아놨습니다. 자, 양과로 1번 보시면 가트하고 WTO 개념에서 동그라미 3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가트하고 WTO의 차이점, WTO가 이런 부분들, 서비스 지적재단권 등등 이런 분야를 포괄한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환경 관련한 국제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요. 이름 정도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의 WTO 관련해서는요. 동그라미 1번의 MFN이라고 하는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내용, 이 표현 한번 익혀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DSB라고 불리우는 분쟁해결기구입니다. WTO의. WTO 회원국들에는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만 FTA 체결 시에 이걸 꼭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다자간협상, 수자간협상 해가지고 다자간협상은 WTO 모든 회원국에 적용이 되고 수자간협정은 그 WTO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라고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이걸 구분하는, 협약의 내용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두 번 정도 복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내용들을 구분하는 건 좀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 TRIPS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이죠. 동그라미 2번에 포함되는 권리들이 있고요. 맨 끝에 괄호 안에 실용신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이것도 복수로 두 번 이상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니까요. 숫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4번에는 FTA 관련한 내용들 좀 모아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FTA는 물품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물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들도 추가로 포함이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 복차로 넘어갈게요. 기술무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른쪽 가로 1번에 라이센스 계약, 기술 도입 계약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독점적 실시 허락, 동그라미 3번에 비독점적 실시 허락, 두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단독 실시 허락이라고 하는 건 독점적 실시 허락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 한 명에게만 라이센스를 주면서 이제 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제공해줬던 기술 제공자가 자기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노하우가 라이센스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상당한 노력에서 비밀 유지가 되어 온 것이어야만 노하우가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특허 라이센스하고 노하우 라이센스에 비교해서 이것도 복수로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특허 라이센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번호 이걸 표시하면 어떤 라이센스인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영업 비밀,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실시 허락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을 해 줄 것인지 전달 수단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로열티 지급 방식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고정기술료, 2번에 경상기술료. 내용 두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호실시권료라고 해서 크로스 라이센스.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건 서로 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당신 거 내가 쓰고 내 것도 당신이 쓰고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실시권료의 대금 지급을 할 때는 합의에 따라서 로열티를 결정하는 것이 둘 사이에 그냥 돈거래 없이 교환만 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조금 더 돈을 주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사용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괄호 부분 보시면 대가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3번에 라이센스 계약 기타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었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씩 언급이 되었던 개념들을 넣어놨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 눈으로만 몇 번 보시고 한두 번 정도만 보시고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저작인접권보호에 관한 로마협약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작인접권이라는 건 뭐냐면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실현자, 실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음악을 작곡했다거나 작사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음반 관련된 제작자라든가 방송을 했던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로마협약이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름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에 플랜트 수출 계약 관련된 내용들 모아봤습니다. 양가로 1번의 계약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의 일괄수주 계약 턴키 컨트랙트라고도 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일괄수주 계약이 턴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산통부 장관이 승인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걸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플랜트 수출 계약은 통상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수의 계약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으로 오답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한번 있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 플랜트 수출 계약 할 때의 계약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정상 방법에 대한 계약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고정 가격 동그라미 2번에 실비 정산 계약 정해진 가격을 그냥 주는 것이고 실비 정산 계약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수주자 컨트랙터라는 표현이랑 발주자, Employer라고 하는 표현만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자는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사를 맡아가지고 해주는 사람, 발주자는 이제 그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관련된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 이행 선수금도 대금 지급의 일부니까 발주자가 이행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걸 수주자가 이행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른쪽 괄호 1번에 해외 투자의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에 Syndicate Loan하고 2번에 Leverage Loan. Syndicate Loan은 차관단, 돈 빌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이 여러 명인 거죠.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경우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Leveraged Loan은 리스 계약을 할 때 어떤 물품을 빌려줄 텐데 그 물품을 구매할 때 리스 업자, 리스 회사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을 출자를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리스를 해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별도 다른 출자자로부터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들이 한 번 정도씩 언급되었던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이름 정도 혹시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정도의 출제 비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오른쪽 괄호 2번에 국제조세와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조세의 원칙 해가지고 뭐 거주지국 해당 당사자 회사가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지 원천지국이라고 하는 건 그 수입이 발생한 국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국적지, 그 회사의 국적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어딘지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라는 원칙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세계은행의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 오답으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참고로 봐두시면 될 거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국제조세 회피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교재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출제가 됐었던 건 투자국의 자본 유입을 최대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 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전 가격과 관련된 건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그 여러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들 사이에 물품을 거래하는 데 적용되는 가격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전체 그 기업, 전체로 봤을 때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국제조세 회피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출제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한을 안 받고 제한을 많이 풀어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활동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모든 투자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으니까 그 정도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목차로 넘어가서요. 전자무역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 개요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자무역 해가지고 전자무역에 일반적인 의의 적어놨고요.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반 고객에게 물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파는 이런 거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B2B 기업 간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또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정부의 이렇게 전자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전자무역은 B2C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B2C뿐만 아니라 B2B나 B2G 등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자무역의 범위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리고 용역, 뭐 이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우리 대외무역법상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대무역법상에서 무역의 범위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과 용역,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나 용역을 수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외국 무역협회장이 확인기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 일반적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자무역 계약상 표시자가 뭔가 과실을 해가지고 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실이 중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으니까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정도 표현만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2번 보시면요. 전자무역 관련된 법규 내용들 좀 모아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규들 외에도 몇 가지들 더 출제가 됐었던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출제됐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좀 옛날 문제들입니다. 좀 시간이 조금 지난 문제들인데요. 그동안에 법률 개정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개정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서머리에는 넣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규정들만 좀 넣어놨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여력이 되시면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의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를 전부 다 기억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오답으로 출제되었던 것 정도는 한 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자무역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의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중간에서 이걸 도와주는 업무들을 하는 거지 스스로 그걸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 업자라고 하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속합니다.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3번에 전자무역 기반 시설 U-Trade Hub라고 하는 일종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KT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구축해놓은 전자무역 기반 시설 웹사이트를 U-Trade Hub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그 U-Trade Hub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특징 같은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U-Trade Hub에 들어가면 몇 가지 포탈들이 있습니다. 무역 포탈이라고 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전자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 업무 같은 것도 이 무역 포탈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이내고 서비스, EBL 서비스 이런 것도 방금 봤던 그 무역 포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서비스들의 내용이에요. 이전 시험 문제에서는 U-Trade Hub와 관련된 어떤 포탈에 대한 포탈의 종류들이 몇 가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U-Trade Hub의 포탈들이 옛날 초반의 포탈들하고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없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내용들은 서머리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만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의 내용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내용 보시면요. 이내고 서비스는 내국신용장의 내고 업무를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신용장하고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100% 전자화가 됐습니다. 종이서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안의 내용이 이제 그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수출환 어음에 매입은 이내고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자, 이내고 서비스는 내국신용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구매를 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상에서의 어음에 매입은 이내고 서비스에서 해주고 있지만 수출환 어음, 이거는 내국신용장이 아닌 거죠. 수출기약에서 발행된 그 환 어음은 이내고 서비스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전자무역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 좀 모아놨는데요. 그중에 전자무역 결제 중에서는 양가로 1번에 나오는 EUCP 관련된 내용이 그나마 출제가 됐던 확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EUCP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건 EUCP를 준거한다라고 하는 문헌이 기재된 신용장. 그래서 신용장 업무를 할 때 우리가 EUCP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전부 다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였는데 신용장 업무에서 전자서류를 제시를 전자서류를 이용해서 제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EUCP라는 걸 만들어놨고 그 EUCP를 적용하겠다 이 신용장에는 그렇게 준거문허를 표시했다라고 하면 해당 신용장을 EUCP 신용장이라고 한다. 결국에 EUCP 신용장이라는 건 종이서류가 아니라 전자서류를 이용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EUCP 같은 경우에는 EUCP의 부칙으로 보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부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UCP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EUCP하고 EUCP의 내용이 만약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EUCP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EUCP가 적용되는 경우에 EUCP의 중거문헌이 없어도 EUCP는 자동 적용이 됩니다. EUCP의 목적은 EUCP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EUCP를 이 신용장에 적용하겠다라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EUCP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EUCP가 따라오게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꾸로는 안 되겠죠. EUCP가 적용된다고 해서 EUCP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UCP가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있을 때 EUCP가 자동 적용된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 보시면 종이서류만의 제시가 요구되는 신용장에는 당연히 EUCP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자, EUCP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체를 100% 전자문서로만 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EUCP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종이서류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EUCP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EUCP만 당연히 적용될 거고요. EUCP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통일적인 ELC, 전자신용장 유통관리 서비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EUCP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책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신용장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전자선화증권, 전자식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될 수 있는 규칙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테르담 규칙 로테르담 규칙에는 전자선화증권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 기본적인 규정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중거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전자식선화증권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식선화증권과 헤이그 비스비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 상법상에 전자식선화증권의 발행, 양도 등등 그 사용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들이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전자식선화증권하고 마찬가지로 전자선화증권도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전자선화증권의 유통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까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국내에서 EBL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 사용되는 것이고요. 전세계에 공통으로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제해사위원회라고 하는 CMI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 CAB일이죠. CAB일하고 그 다음에 EBL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규칙을 CMI에서 만들어둔 규칙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3편으로 넘어가서 무역규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 목차의 대외무역법 내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른쪽 가로에 대외무역법의 총칙 관련된 내용도 모아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대외무역법의 성격규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3대법규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관법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 무역의 기본법이라고 한 대외무역법을 무역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외무역법상 물품 등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무역거래의 객체를 물품 등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물품과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물품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증권,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용역, 서비스죠.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것들이 이 용역에 속하는 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컴퓨터 프로그램, 앱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정부 간 수출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한 번 보시면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나 손실도 부담하지 않는다. 외국 정부와 우리나라의 정부 간 수출 계약의 전담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이 사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약의 전담기관은 코트라로 정해져 있고요. 이 정부 간 수출 계약에서 당사자의 지휘를 이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답으로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외국 정부의 구매 요구 사항을 이행할 국내 기업을 선정하지는 않고요. 추천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한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대외무역법상 교육 상대 국가의 수출입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좀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있는 경우 국제평화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 국가와 수출입을 제한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우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고요. 이게 오답으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수출입 승인 기관에서 수출입 승인이라고 하는 건 수출입 공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수출입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공고해둔 그런 공고를 수출입 공고라고 한다. 그 수출입 공고를 규율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산통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수출입 승인 기관도 지정해서 고시를 한다. 수출입 승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수출입 공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산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내용도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그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수량, 가격, 그리고 계약 당사자였습니다. 물품의 규격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과 동그라미 8번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 구분하는 것들. 이거는 복수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봐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 공고라고 할 때 산통부에서 직접 공고하는 수출입 공고를 말하는 것이고 통합 공고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그러니까 산통부가 아닌 다른 주무부 장관이 정해놓은 수출입 요령 같은 걸 산통부에서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공고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령이 수출입 공고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하고 통합 공고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 한 50여 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수출입 공고보다는 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정도로 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이번에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의 형태라든가 수출입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문제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여긴 출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기는 좀 잘 봐 두셔야 되고요. 양과로 1번의 특정거래 형태라고 해서 대외무역법에서 이건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래들, 수출입의 형태들을 특정거래 형태라고 해서 정해놓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의, 의의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잘 봐 두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의 위탁판매, 수출, 그 다음에 2번의 위탁가공무역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이니까 특정거래 형태 중에서도 이런 것들 조금 더 눈여겨서 봐 두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수 수입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무한수출입 이 정도까지는 좀 꼭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중개무역이 특정거래 형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던 개념들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중개무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수수료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품과 선적서류가 최초 수출자에게서 최종 수입자에게 직접 인도가 된다. 둘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제3자가 계약 체결하는 걸 도와주는 중개무역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중개무역, 다음 중 중개무역과 거리가 먼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개무역은 중개무역 말고요. 중개무역은 특정거래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정리가 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 이거는 외국에서 물품 사서 외국에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개무역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가득액만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달러 받고 물품을 팔았는데 이 물품을 80달러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2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가득액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수출 금액은 FOB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 가격은 CIF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실적의 인정 관련된 내용, 인정 시점이라든가 확인 증명 발급기관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 물품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 공고인 수출입 공고에 이런 물품들이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개무역이라든가 외국인도 수출이라거나 외국인 수입이라고 하는 경우 이런 형태와 같이 우리나라를 직접 거치지 않고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수출입 승인 대상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교재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개무역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이 된다거나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이런 물품을 다루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출입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무역의 경우에 대금의 영수, 대금을 받는 것과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인수하고 송부하는 것 이게 동일한 외국한 은행, 하나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지급하고 물품을 팔고 나서 대금을 받고 이렇게 은행 하나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말을 만들어가지고요. 반드시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같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또는 수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이번에 수출입 실적의 인정 금액, 인정 시기에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었죠. 근데 출제가 됐었던 내용만을 좀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까지도 다 보시는 게 좋지만 좀 여력이 안 된다, 난 좀 바쁘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이 내용까지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은 유상으로 돈 받고 하는 수출이 수출 실적의 인정 대상이 됐었고요. 인정 금액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 통관액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인정 시점을 봐주고 있었고요. 자, 원칙적인 유상 수출에 이런 내용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교재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이게 따로 얘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는 측면에서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포획한 수산물 이거 우리나라 물건으로 본다 그랬죠. 유상으로 외국에 매도하는 경우가 수출에 해당했었습니다. 원칙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였고요. 이런 원칙적인 유상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중에서 외국인도 수출, 용역의 수출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뭐 이런 것들 좀 특정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물품이 아닌 것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출제가 좀 몇 번이 됐었습니다. 자,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인정 시점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다 입금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을 해주는 확인기관으로 무역협회가 지정이 돼 있었고요. 무역협회장이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을 인정 금액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각주 이번에 용역의 수출, 국내 로펌이 미국 기업에 법률 자문을 했다,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자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 용역과 관련된 용역의 수출에 해당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액 등용 원료 등에 공급해서 이것도 각주로 3번으로 달아 놨는데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리고 수출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국내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게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도했다라고 할 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물품의 포장을 위해서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는 것 이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다만 이게 이제 3가지의 형태가 외화액 등용 원료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형태고요. 내국신용장의 양도 같은 개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내국신용장의 양도가 외화액 등용 원료 등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오답으로 똑같은 문제가 2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 쪽으로 가면 원칙은 유상 수입을 수입실적을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 원칙적인 CIF를 기준으로 한 수입통관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일, 수출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원칙적으로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수수입 그리고 용역의 수입,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 이거는 수출실적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수입 쪽에서는 외화는행의 지급액 그리고 지급액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과 구매 이것도 외화 획득용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든가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였죠.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제재, 제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준다 그랬어요. 적용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반드시 외화 획득을 해라라는 조건을 담고 있었고 동그라미 1번의 외화 획득의 범위 교재에는 이거보다 내용이 더 많았는데요. 시험에 출제됐었던 것만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고요. 외화 획득의 범위하고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내용이 달랐습니다. 두 가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외화 획득의 범위에는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외화 획득을 한다는 건 외국에다 물품을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하고 외화 획득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이게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구매 확인서하고 내국 신용장 관련된 문제가 이것도 복수로 출제가 된 적이 됐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구매 확인서와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대외무역법의 근거가 있다.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이 아니라 무역금융 관련 규정,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 둘 다 외국한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확인서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그 앞에서 봤던 유트레이드 허브, 여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둘 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설 조건은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융자 한도 내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 신용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구매 확인서는 그렇게 내국 신용장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국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 없이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이 있고 구매 확인서는 단순히 이게 외화액 등용 원료기재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했다라는 확인으로만 사용되는 것이지 은행의 대급 지급에 대한 보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발행 차수는 둘 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여러 회차로 발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둘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든가 수출 실적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것들은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내국 신용장을 발급할 때 원 신용장은 수출 신용장이면 되는 것이지 양도 가능 신용장이어야 내국 신용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틀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좀 깊은 내용입니다. 사실 내국 신용장에서도 국내 거래지만 어음이 사용이 되는데요. 개설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 그리고 개설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일남 출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기한부 환엄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익등용 원료기제 관련해서 소유량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단위 자율 소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용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그냥 단위 소유량이라고 출제가 한 번 됐었습니다. 단위 자율 소유량이라고 하는 개념만 있고 사실 대외무역법에는 단위 소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은 없는데요. 시험에는 그렇게 한 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에 전략물자 관련해 가지고 동그라미 1번의 상황어가 캐치올이라고 했었죠. 전략물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대량 파괴무기,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통제하는 제도로 상황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어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고 영어로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캐치올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런 전략물, 상황허가가 어떤 경우에 받아야 되는지 그 대상 내용이 굉장히 좀 교재는 길게 써있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됐던 게 딱 이 내용이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허가의 대상 상황을 다 암기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실 건데요. 그래서 면제되는 상황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외공관이라든가 군대, 우리나라 군대가 사용할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화가, 상황화가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5번에 원산지제도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산통부 장관이 공고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공고하는 물품으로 수입 물품만 공고가 돼 있어요. 수출 물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으로 공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물품이 또 공고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별도로 공고된 물품에 한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모든 수출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오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원산지 결정 방법의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 변경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 가공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구분을 했다. 포장을 따로 했다든가 혼합 같은 걸 했다든가 이렇게 단순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는 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역 거래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나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산통부 장관한테 이거 원산지가 어딘지 판정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이런 숫자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해갖고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판정을 받은 원산지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불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통보를 60일 이내에 받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려서 150일 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의 내용은 이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좀 깊은 내용에서 낸 문제였는데요. 원산지 증명서 CO상의 수하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운송서류, BL과 같은 운송서류상의 수하인과 동일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요 원칙까지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남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 북한은 민경연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 기타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또 틀리라고 냈었던 깊은 내용도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요건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플랜트 수출 계약의 경우에 일괄수주 방식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동의, 사후 동의가 아니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입수량 제한 조치 관련해서는 무역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량을 제한할 때는 연평균, 3년간 연평균 수입량 이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적용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안 되고 연장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긴급관세, 잠정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기간하고 합쳐서 최장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4년, 8년 숫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통부 장관이 이런 수입수량을 제한할 때 국가별로 그 수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목차 관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괄호 1번에 총칙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 관세의 성격에 대한 내용들 교재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물세와 관련된 것이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물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관세법상에는 내국물품이니 외국물품이니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게 이제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박이 공예에서 채집한 수산물, 우리나라 선박, 선박이 우리나라 거니까 그 우리나라 선박이 공예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우리나라 내국물품입니다. 외국물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환적과 복합환적이라고 하는 정의에 나오는 개념들 살펴봤었는데요. 자, 복합환적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관세법상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5년, 3년, 2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모세화물 그리고 적하목록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이었다라는 거 여기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것까지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관세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예요. 양가로 1번에 납세의무자부터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에 화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만약에 화주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화주를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대행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수입을 위탁한 사람, 수입을 대행 수입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화주가 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 과세표준입니다. 그 물품이, 수입물품이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에다가 보통 이제 종량세, 종가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종량세가, 종가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요것 정도는 알아두자라고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방법을 적용을 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다가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조정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다음 수입권에 대한 과세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한 번 출제가 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 조건은 FOB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한불크, 그리고 1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OB 가격이니까 여기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만 달러에는. 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하게 CIF 가격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보시면 CIF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B 함부르크니까 이거는 수출항이 선적된 항구가 함부르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부산항까지의 해상 운임하고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함부르크에서 출발해서 부산항까지 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600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CIF 가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운임 보험료를 여기다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부산부터 서울까지의 보세 운송 비용하고 보세 창고료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이니까요. CIF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과세 환율은 1000원으로 주어졌으니까 100만 600달러에다가 1000원 곱해가지고요. 10억 6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IF 가격 이렇게 기준으로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의 세율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해가지고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세율들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1순위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기본 세율 정도, 기본 관세 정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했고요. 특히 1순위 중에서도 덩핀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는 꼭 기억해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TA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특혜 세율은 이 사이에 들어간다. 1순위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FTA가 적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1순위 세율은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고 FTA 세율은 2순위 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의 상계 관세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다. 그래서 특정성이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해당한다. 교재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구, 지역 개발, 그리고 환경 관련 장려금의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계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FTA 특혜 세율,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방금 제가 앞에서 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세율은 제외하고 다른 세율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 먼저 적용을 한다. 1순위 세율이 적용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FTA 특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순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4번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에서 확정 방식의 동그라미 1번의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부과고지 방식과 신고납부 방식이 있는데 원칙은 신고납부 방식이고 신고납부 방식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의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수입신고를 수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다음에 나중에 납세 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신고납부를 했는데 계산이 틀렸다.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정신청,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산해봤더니 내가 너무 조금 냈더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다시 계산해서 더 내면 된다 그랬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너무 많이 냈는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세관장한테 경정해달라고 이거를 세관장이 조정하는 걸 경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정을 해서 추가로 너무 많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걸 경정청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신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많이 납부했다고 하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에 보세제도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1번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에는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세사의 업무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중에 보세공장이라는 보세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세구역 원재료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과로 안에 맨 끝에 과로 안에 있는 내용이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료과세, 제품과세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 좀 깊은 내용인데 틀리라고 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자유무역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은요.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이건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무역 지역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과로 4번에 통관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양과로 1번에 수입신고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를 해서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면 내국물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을 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는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하고 나서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인 납부기간이 이랬습니다. 부가고지의 경우에도 고지서를 받고 나서 15일 이내 날짜는 같았죠? 자, 근데 관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할 수는 있지만 관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관세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외국에서 출항 전에 신고를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두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출항 전 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 전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항한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항구에 이미 선박은 들어왔지만 아직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보세구역에 장치가 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수입신고의 시기들이 이건 사실 관세법이 아니라 고시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두 번 출제가 됐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규정이 예외적인 규정들도 있다라는 거 좀 읽혀봐 두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4번에 예외적으로 이제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항 후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항 전 수입신고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나면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5일 전, 항공기의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두 개의 내용은 사실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요. 참고로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관장이 정한다.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이 수입신고지 관할세관장이 적재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제도라는 게 있다. 이랬어요. 수입신고도 하기 전에 먼저 물품을 빼가고 나중에 수입신고를 하는 어떤 신소통관을 위한 제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대상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그냥 간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납부기한인데 즉시 반출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일, 15일 숫자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이번에는 통관의 제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씩 출제됐던 내용들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통과라면 1번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세관장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괄호 안에 맨 끝에 괄호 안에 내용이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원산지 표시가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쳐라 이거 정정하라라고 한 다음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관세법상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한두 번 정도 눈으로 보시고요. 실용신한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요게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실용신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는 기타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에 관세법상 통관제도의 특징 해가지고 좀 부수적인 내용으로 출제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달달달달 외워야 될 내용들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에 유통이력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정해진 물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나서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뭐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중고자동차는 선상수출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선상수출신고라는 건 물품이 배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수출신고라는 좀 특이한 수출신고인데요. 중고자동차는 규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수입신고의 취하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세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입신고의 취하라는 건 수입신고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수입신고했던 걸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수입신고의 취하. 이거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취하는 사유들은 좀 예외적인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기보다는 오답으로 출제된 내용 정도만 좀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는데 그 화물이 사고가 생겨서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입신고를 취하는 사유가 아니고요.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각하라는 건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입자가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취하는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물품을 나중에 취소하는 거고요. 각하는 수입신고를 신청을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는 것 이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각하 사유하고 이건 취하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선화증권의 분할 또는 통합 수입신고 원칙적으로 선화증권 한 건에 대해서 수입신고서 한 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분할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통의 비회를 한 건으로 통합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보세활무관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비회를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을 약간 바꿔가고 분할신고가 가능한 케이스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차에는 기타 관련된 내용 우리 교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주로 틀리라고 냈던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그동안에 출제됐던 것들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가로에 입은 FTA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 여부와 관련 없이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FTA 관련된 경우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는 두 가지의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발급이 있고요. 하나는 자율 발급. 자율 발급은 수출자나 제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거고요. 기관 발급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관이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 기관을 정해놨는데 그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FTA마다 다른데요. 기관 발급하고 자율 발급을 구분해 두시는 건 굉장히 좀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는 전부 다 기관 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한 싱가포르 FTA라는 게 있고요. 한 아세안, 이건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꺼번에 체결한 FTA입니다. 인도도 아시아권으로 봐주시고요. 호주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의 FTA의 경우에는 다 기관 발급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 아시아 지역이 아닌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자율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FTA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EU에 속해 있지 않은 유럽 국가 중에 스위스, 리텐슈타인, 그리고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이렇게 4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하고 체결한 FTA를 AFTA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각주 한번 보시면 한 호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율 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율 발급이고요.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둘 다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주는 자율 발급인데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건 기관, 그 다음에 자율 발급 둘 다 가능하다. 좀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 발급 중에서 AFTA하고 EU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을 상업 송장 같은 서류에다가 작성을 해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인보이스 같은 상업 송장에다가 이 물품은 어느 어떤 어떤 EU에서 만든 물품입니다. 라고 수출자가 이렇게 확인하는 문장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EU FTA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 이런 문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미 FTA 협정에서는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제조자가 발행을 하는데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 제조자로부터 물론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정보를 받아서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이번에 외국한 거래법에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서 3번째 내용. 외화 획득의 원료 승인. 이 내용은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봤던 표현이죠. 자, 이거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외화 획득의 원료 승인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외국한 거래법 뒷부분에 이거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중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상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 자금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이 표현 정도는 아, 여기 외국한 거래법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답이었구나.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 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에 외환실무 해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통화스왑이라고 하는 제도, 이게 두 번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두 번이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에 무역금융제도는 사실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이고 좀 내용을 사실 무역금융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깊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들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 거래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수출은 무역금융 융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융자 대상은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돈을,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파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맨 끝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사업자금과 무역금을 중복해서 융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냈던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무역어음 제도하고 무역금융 제도하고는 사실 좀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에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이라고 하는 게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이게 맨 끝에 정도 대출 한도가 100%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틀리라고 냈던 문제이긴 한데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5번에 인증제도 해서요. 좀 특이한 내용 이렇게 툭툭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는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커버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인증 관련된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훈증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Certificate of Fumig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증이라고 하는 게 연기 같은 걸 피워가지고 이렇게 훈연하는 걸 훈증이라고 합니다. 목재로 된 팔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무로 만들어진 팔레트잖아요. 그게 외국에서 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뭔가 병충해라든가 벌레 같은 것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재 팔레트를 이용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목재 팔레트에 훈증 처리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훈증증명서라고 하고요. 목재 팔레트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랄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랄 식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슬림 율법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코란의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 신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한 음식의 한랄이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에 물류보완 관련해서 이것도 틀리라고 낸 문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CSI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드라마는 아니고요. 컨테이너 세큐리티 이니시티비의 약자인데 이것도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지에서 먼저 검사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부산 같은 항구에 미국의 관세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인데요. 미국 관세 국경보호구, 미국의 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CBP 직원들이 우리나라 부산에 와가지고요. 부산으로 가는 컨테이너들을 미리 검사하는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CSI라고 합니다. 두 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혹시나 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EO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우수업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보통 AEO라고 합니다. 이거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류안전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AEO로 인증을 받은 수출자, 그 다음에 운송인, 관세사, 수입자 이런 것들, 이들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되면 물류부안과 관련되어서 이들은 안전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수출입의 절차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신속통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7번에 이유 관련해서 좀 쌩뚱맞게 이런 내용이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편과 3편의 서머리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편과 3편에서는 출제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개념에서 2번, 3번 출제된 문제들 비중보다는 한 번씩만 출제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중간에 이거 여러 번 출제됐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되시는 범위 내에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분man